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Where is 2014년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은 2013년에 나왔었는데 2013년 12월 말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봤어요 이 게임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2014년을 찾는 게임이에요 으으 뭐지? 뭐야 고슬? 사원의 구슬 조각? 뭐야 아니? 어? 어? 어어? 뭐지? 어 여기도 뭐 있네 일단 클릭할 수 있는 건 다 클릭을 해봐야겠어 이건 뭐야 열쇠 있네 어? 열쇠 여기가 아닌가? 뭐지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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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공들은 어디다 쓰는 거지? 뭐야?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뭐야 이거 열쇠 설마 아니 이건 왠지 모르게 여기다가 껴야 될 것 같이 생겼어 역시 그 다음 뭐지? 그 다음 뭐지? 뭐지? 잠시만 이거 어? 여기 딱 맞는 것 같은데 어? 어니? 구슬 마지막 한 개를 찾아야 돼 마지막 하나의 구슬 사원의 구슬 조각을 모아라 어? 마지막 하나 어디 있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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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뭐야? 뭐지? 여기 꽂는 게 아닌가? 어? 아 이거 자리를 맞춰야 되는구나 이거 여긴가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니? 뭐니? 2014년이 요새끼 맨 나는 2014 오 요새끼 맨 네 땡큐 포 플레잉이랍니다 2014 웨어리즈 2014년 예 올클리어 했습니다 맞죠? 예 아 예 깼네요 예 감사합니다